아니 근데 그 최고위원님이시잖아요. 인사는 받으셨어요? 인사하던가요? 인사하죠. 당에서. 당에 왔잖아요. 지난번에. 당에서 인사 받으셨어요? 왜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? 아니 당의 위계질서를 알까? 평당원이. 인지평당원이잖아요. 그 다음 주 월요일날. 최고위원을 알아볼까? 그 다음 주 월요일날 와서 우리가 이제 환영식을 했어요. 와서 악수를 했죠. 제가 그래 한마디 했어요. 아 이 손이 바로 악마의 손이다. 아 진짜? 음성을 내서 하셨어요? 총장님 제가 이제 드디어 악마의 손을 잡았습니다. 이렇게 악수를 했죠. 그게 뭐라고 답하세요? 그러니까 막 웃었지 뭐 서로. 윤석열이 뭐 악마든 괴물이든 무슨 상관이냐. 우리는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같이 가야 된다 하면서 윤석열을 이제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악마의 손이라도 잡겠다 했거든요. 다른 분은 몰라도 우리 김수석님은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은데.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. 수사를 하고. 박근혜 대통령이고. 대통령이 지금 오셨던 대통령이 감옥에 가 있는데 그렇게 손이 내밀어 지던가요? 장관님 그게 아니고 윤석열 그분이 서울지검장으로 있을 때 저를 까막서에 보내려고 징역 5년 구형을 한 분입니다. 그런데도 제가 손을 잡았잖아요. 그러니까 그건 악마의 손이 아니라 개일개 손이 될 거예요. 저 추 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. 박근혜. 박근혜.